자 오늘 크라이시스 엔짐 엔딩 보러 갈거에요 오늘 크라이시스 엔딩 보러 갑니다 엔징이 아니고 프레임 몇 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제 방송 뭐야 방송 화면으로는 여러분들은 30프레임 고정이라 아마 30프레임으로 느껴질텐데 저는 한 70, 60은 나오는거 같은데 못해도 70은 나오는거 같은데 아이씨 게임이 정말 제가 하나 말씀드리자면 760과 780은 넘사벽이야 그 이하는 말할것도 없고 760에서 780도 아 그만좀 씹으려봐요 이 아줌마야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760에서 780도 넘사벽인데 780에서 또 780 Ti도 또 상영돼 뭐야 성능 상영됐지 또 780 Ti인데 거기다가 또 호프라 그래가지고 또 홀 오브 페임 돼있으니까 지금 성능 면에서는 G포스 타이탄보다 1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인 G포스 타이탄보다 지금은 더 좋아요 성능이 뭐 이렇게 탄을 많이 주지 엄청 얼마나 싸울라고 이러지 자 무슨 무슨 총을 주려고 이 지랄을 하냐 거자 일로 가야되겠다 이렇게 밑에 애들 다 있네 야 근데 쟤네 뭐 뭔소리 뭐냐 쟤네 그냥 적이 아닌데 잠깐만 뭐야 얘네 어 외계인이네 어쩐지 걷는 소리가 이상하더라니 뭐지 하겠지 하나 한놈 어디갔어 헤헤드샷 아 누구야 뭐하니 여러분들이 못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니깐 이거를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대신 대리 만족시켜드리고 있는 거입니다 활 어디갔지? 화살 하나 빌텐데 세프 매개체에 접속 가자 어? 세프들이 나 셰프로 인식한다 이 친구들이 나 셰프로 인식한다 와... 셰프 대장으로 인식해 너 셰프? 아니... 아니 그냥 셰프 그들이 생각해 나는 셰프 나는 셰프 셰프 그로프트! 그로프트! 너무 위험해! 당신이 자신이 셰프! 그로프트! 러런스! 아니! 아니!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알파 셰프 나는 하이브의 마음을 느끼고 너무... 강력한 것 그것은 바로 제 생각들과 강력들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냥... 아... 정말 알파 셰프 진짜 알파 셰프 근데 에너지가 무한이야 에너지가 무한이야 있잖아 에너지 무한해 데미지 안 받고 있어 에너지 무한해 잠깐만요 아 맞다 나 오늘 약 안 먹었다 잠깐만요 약 좀 먹을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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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저거 뭐야 워워워워워워워워워 priorit 오, 쉿, 쉿! 오, 쉿! 잠깐만, 오, 쉿! 머리를 눌러야 돼 어, 뭐 이렇게 세요, 이거? 안 죽어 어? 활을 몇 방을 먹었는데 안 죽는 거야, 이거? 빠리! 어, 드와, 지졌다. 이거 지금 화살 꽂혀있는 거 보여줄까? 원래 화살 한 방인데 와, 이거 호나 세네 오우, 깜짝 놀랐네 저렇게 셀 줄이야 태양인가요, 저거? 어? 왜 이런놈어? 어? 무슨 시내가 못이야 웨게인하고 싸우네 웨게인하고 싸우네 여기 뭐가 많은데? 어, 저거 뒤진다, 저거 저글링 같아요, 그죠? 어, 저거 뒤진다, 저거 뒤진다 오오오옇 오오오옇 오오옇, 사람이 이기네? 어, 뒤졌다, 뒤졌다 나노미진이네이버 에너지 없어 어 나 걸렸다 다 뒤져버렸나봐야 뭐야 땅이 왜 이렇게 흔들려 나발 청소하네 저놈 죽이고 다 뒤져버렸나봐요 헤드샷 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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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저 터렛 있다 터렛 해킹해야지 새끼들 나가면서 터렛 바로 해킹 쫘쫘쫘쫘쫘 바이자이집 에드시아트 자 레쓰 아우 이뻐 이런 뭐 힘도 못 써보고 다 뒤져버렸네 자 하늘에서 막 별의별 놈들 다 싸우는구나 어디로 가야돼요 나 저기 끝에까지 가야돼 아우 개지겨워 언제가 언제가 엠피 방어 빠른 에너지 재충전 데미지 흡수 경장갑 중장갑 인내심 안녕 저는 씩 좀 씻고 갈게요 좋아 좋아 도망치면 감사드립니다 저게 т 쉣! 쉣!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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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않아! 들어와!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온다! 어딜 도망갈라고, 어딜. 아, 이 총 짱 좋은데 총알 너무 빨리 달어. 스마토? 화살 필요없습니다. 화살 필요없습니다. 제 유닛... 세프가 우리의 APC를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도움이 필요없습니다. 무슨... 이 상황이 생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앉아. 5분만 더, OK? 5분만 더. 클레어? 이미 뒤진듯이... 클레어! 천천히! 클레어! 아, 특수탄약 있어야 되는데. OK. 그렇지. 5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정말로! 혼자서... 좌측장해aliśmy... 6분만 더! 정말로! 5분만 더! 5분만 더! 너무 그렇습니다. 우전한 공간으로. 4분만 더! 지금? 10분만 더! 5분만 더! 5분만 더! 6분만 더! 6분만 더! 7분만 더! 5분만 더! 도롬포터 조금만 기다리쇼 난 살짝 김여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곳들이 미쳤나 어허어 안갔나들이 미쳤어 죽고싶어 아야 핫쭈 너는 이걸로 맞아라 핫쭈 발전소에서 폭발사고가 나 발전소가 터졌어요? 뭐 무슨 발전소 핵발전소? 크로우스 동일하게 믿음이 없어! 우리는 절대 이곳에 나가야 돼! 조용히 해! 너는 내 에어웨어완을 제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스스로 싸울 수 있을지 한 명의 앞라인으로 싸울 수 있을지 내가 이해하시나요? 아니, 그는 맞다 이건 믿음이 없어 음..그런거 터진거는 뭐 상관 안해도 되요 아니 고치면 되지 기계 고장나고 터진거야 고치면 되지 이벡이 없어졌어요 미션을 끝냈어요 스타빙 아르친젤이 우리의 위기입니다 여기 지금 시간을 잃어버리죠 우리의 시작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큰 팀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 뒤졌네 나만 남았네 어 실내로 들어오니까 프레임 상승했다 아니네 실내가 아니었네 야 사이코 멋있다 아 사이코 개멋인다 저 4륜차 내껀가? 어째 저기있지? 저거에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거의 땡크 수준이야 나가자! 나가자! 무시해 무시해 싸우지마! 어? 어? 어이거 어 이거 탈수있는거아닌가? 어 이거 탈수있는거아니에요? 왓더팍! 역시 땡크가 짱이지 왓더팍! 와 안죽는거봐 뒤져야죠 왓더팍! 하자씨! 뭐죠 어디서 나 쏘는거같지 이거 문 못여놔요? 왓더팍! 야 니네 구해줬더니 이씨 야 이 다 뒤져 이씨 거기서 뭐가 날 공격을 하는거같은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거같은데 저게 뭐 있단 말이야 저게 뭐 있단 말이야 지금 우선 내려서 이길합시다 아 저기있네 저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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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화살 안다 문 스위치가 여기있겠지? 바로 이것 미치 않아 물을 열면 어떡해 욕봐 아이고 안녕하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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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마음이 뒤졌나? 와... 그렇게 쳐맞았는데 안 뒤져? 장갑을 뭘로 만든거야? 몸을 뭘로 만든거야? 이 하수관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래야 크라이시스지 라이트 좀 밝히고 싶은데? 나노비전 인 헤고드 못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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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겠지 어 우리 편이 이기기 시작한다 어 우리 편 아니지 참 셀애들 원래 우리 편인데 기름인가요 설마? 불은 안 붙네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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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차 치워 야 아이C 아이C 뭔 총이에요 이건? 프로핀 강어 시스템 저건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도는 길이 있겠지? 마 마 쏘지마라 내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이가 뒤로 분명히 뒤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걸 뭐 저 새끼 셰프랑 한번 붙은 것 같은데 맥크된것 같은데 뇌 링크되어있는거같은데 아 이거 내려야되네 마 씨끼야 마 쪼끄만 딱정벌레같은게 왜이렇게 많아요 저건 뭔 그건 뭔 총이야 어 그거는 무슨 개총이야 다 뒤졌나요 쉽네 얘 잡기 얘 잡기 쉬웠네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씨발야 아 활 존나 위험하네 아 다 깼는데 아 왜이래요 아 아 미친 너무 빨라요 아 미쳤나봐 이 총알 다 쓰겠다 안돼 너무 빠른데 이거 왜이렇게 빠르지 너무 빠른데 이거 왜이렇게 빠르지 좀 천천히 해야되겠지 꺼져 잠깐만 아 미친 이 미친 개게임을 내가 자 천천히 와 간보는거 봐 오케이 시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네네 아 타웨어는 제 벡터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주워놔 좋구만 뭘 끄라 캤는데? 뭘 끄라 캤는데? 뭘 끄라 캤는데? 오줌샷 아 노래 왜 이렇게 웅장하죠? 뭐지?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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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가 이걸로 시작합니다. 스피드, 라이브의 섬은 아직도 뜨거운 것입니다. 롱의 스피드의 기술에 대한 시스템 Nos그러워치기 위치에 꽂아있습니다. 여기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고, 지체의 섹브가 가 mu지금이 숨어있습니다. 무엇이 오지? 지체의 섹브가 부족한 공격입니다. 노인텔을 용도를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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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에너지 좀 채우고 왜 갑자기 쟤네가 공격을 안하지? 왜 쟤네가 공격을 안하지? 셰프 애들이 왜 공격을 안하지? 아 뭔데 아 뭔데 존나 아파요 아 아 아 아 뭘 쏘는거야 이씨 외계인이야 뭐야 야 어 폭탄 폭탄 야 어깨 개좋아요 수류탄을 야 아우 아 정신병자들 이거 아 어깨가 유연진이야? 아 아 아 이 아래 한놈 더 있대 여기 있었구나 누가 있었어요? 아! 안 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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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괜히 으유부렸어 아아 헬로우 시드니이이 아 여유 괜히 버렸다 주승이 목소리 좀 이상한데 아 간접게임 죽님 감사합니다 펜클런카이 고맙습니다 너 어린 놈의 새끼가 무섭대로 쳐 까불어대고 그래서는 안돼 아잇 오케이 일루와 너 짦 헿헿헿 wszystk 뭐하는게 뭐해 잠만 이걸 해킹하면 오히려 더 좋잖아 근데 왜 해킹을 안 했지 할까? 파괴 신이 오셨나? 지반가? 까꼬! 옳지 다 죽여? 옳지 옳지 잘하네 아이고 이빠라 형아 여기서 이것 좀 하고 있을게 형 좀 보호해줘 Race 나 생기 도움이 편인가? 아냐, 터렛 다시 해킹해야 돼 하하하하하하 니네 편인줄 알았지 내꺼야 뭐야, 뭐야 이거 이 미친놈이 코앞에다가 하사 출신이에요? 오